가봅시다 0.18 아 이게 조스야? 잠깐만 1분 38초였죠 어이 나름 타이트하네 어 물맵이야 믿어요 포켓몬 다이렉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포켓몬 다이렉트도 볼 예정이거든요 11시 반인가? 포다가 있대 아 왜 안내려가 물에서는 뭘 들고 있으면 빠릅니다 다들 아시죠 던져 뭐야 뭐야 그렇지 이거야 던져 밀어주고 끝까지 민다고 끝까지 민다고 점프를 누르면 안되구요 어 바로 들어가야되네 던지고 아 아 아 스프링 던지고 저기도 또 스피드런이겠지 던지고 던지려고 던지려고 했던건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깔끔했다 놔져가지고 어디로 가야돼 아 스피드런이야 모든 구간이 떨어진다 아 아 아 아까 내가 좀 느렸다 아 왜 안들어가 뭔데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일어났다가 하 이 판정 뭐죠? 제발 와 저 불뚝보고 죽으면서 터지는걸로 벽돌 뿌개지는건 나 처음 알았는데 으아 뭔데 이거 야이 시간 낭비 뭐야 이거 아 게임이 끝났나요 설마 시간상 거의 끝날 각인데 토반 나오고 언제까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바로 끝나진 않겠네 시간이 좀 남아요 히든 야 일단 불꽃 상태 유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폭탄 터질때 맞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신경을 세울 생각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뭐 제가 신경을 세울 생각은 아닙니다만 좀 많이 빠르네 어차피 뭐 세울수도 없지만 여기서 점프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헤엄을 치면 안돼 길이 막혀서 마지막에 친다 잠시 감순 으음 아 이 모든게 완벽해야겠지 Niger 님 이 판정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? 나 저 보고 터지는게 폭탄 판정인지 몰랐어 벽 점프 할거야 아니! 벽 점프가 안됐어 와 똑 갈뻔했네 와 이건 아니었다 진짜 깨져서 다행이네요 와